사랑해 하나님,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8월의 새벽입니다. 예년 같으면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설렘 가득한 가을빛을 맞이해야 할 때인데, 한껏 데워진 열기가 너무나 더디 식어가는 듯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최장기간 열대야를 기록한 올여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지구의 기후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온 또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예측하지 못한 홍수와 가뭄이 잦아졌습니다. 해수면이 솟아올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어느 섬나라 백성들의 탄식도 들려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심의조하셨던 바로 그 세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우리의 온몸으로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주님,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심이 무슨 이유인지요? 그저 시간을 함부로 쓰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자원을 허투루 소비하며 그렇게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얻은 하루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이 그저 생명을 쏟아버리기 위함이 아닌 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와 생명으로 회복해 가시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데 쓰이길 원합니다. 어떻게든 삶을 위해, 또 우주 만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탐욕을 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위해, 몸의 안락함과 쾌적함을 위해 과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길 그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참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지나치게 많이 먹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또 지나치게 많이 버리는 일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좋아졌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이 참 편리해졌다고 좋아합니다. 주님의 창조세계가 파괴되어 가는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편안하게 살려가려고만 합니다. 생명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행동에 아무런 변화를 불러오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행태를 극혈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입으로 회개하며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패혁한 백성들처럼 그저 입으로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 기도만 하며 삶으로는 여전히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진실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입으로만 외치는 가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파괴하는 일이 하나님 모시기에 죄된 일은 아닐지 또 영적인 부패이지는 아닐지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이 악한 일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듯 생명의 파괴에 대해서도 민감한 그러한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휴가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들뜬 마음을 잘 정돈하고 주님과 차분히 동행하는 삶의 리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나라가 성도들 삶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일생일벗을 결단하며 시작하게 하셨나이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 마음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친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얼음 냉소와 같은 시원함을 안겨주는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있게 하옵소서. 소망교의 성도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일상, 의로운 일상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노년 세대로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환절기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규칙적이며 또 질서 있는 생활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샬롬이 가득한 소망교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도를 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신경계통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희귀한 증상이어서 원인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당장의 고통을 견디도록 힘을 주시며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통증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며 지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항암을 받는 중에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낙심한 젊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의 암세포 크기가 눈에 뜨게 커졌다고 합니다. 수술 여부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간의 항암 과정이 너무나 힘겨워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가장 적합한 치료의 길이 열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과 남편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구역 식구들의 간절한 사랑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마지막 장을 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를 창조하시는 주이시며 계획하신 이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미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딸 10째 날에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딸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업을 애워 쌓으므로 그들이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열이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첫 장을 펼 때 다짐이 어떠하셨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지요 너무 오랜 호흡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참에 예레미야서 한번 정독해보자 이런 다짐을 가지고 첫 장을 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이 예레미야서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웬만한 의지로는 완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경이나 역사서처럼 이 예레미야 책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말씀이지요 또 시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미로운 신앙의 고백이나 감격의 고백으로 가득해 있는 그러한 책도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미래에 정말 그 풍성한 비전이 가득해서 정말 어디에 밑줄을 거야 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감격적인 말씀이 많이 있는 그러한 책도 아닙니다 예언과 또 예레미야 개인 일상이 뒤섞여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으로 앞뒤가 뒤섞여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서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 암울한 정서 그 정서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없고 단편적으로 또 파편적으로 기억이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좀 당연해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긴 독서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52장을 다 읽고 덮으면 뭔가 책을 떼었다라고 하는 개운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착잡한 기분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었는데 기분이 왜 이러지 하는 당혹감 그 당혹감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의 마무리가 예루살렘 함락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언서 마지막 장에 이 실패의 역사를 다시 들추고 계시는 걸까 왜 굳이 이 마무리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를 배치하신 걸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의 너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또 성읍의 고관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아 왕까지 포박해간 그러한 사건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입니다 아마 가장 큰 역사적 상처로 기억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추정해 보게 되는데요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얼룩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토록 경고하셨던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 이야기가 오늘 52장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처음 읽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거의 비슷하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4절 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아 제9년 열제딸 열제날에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에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도성을 쌓음해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치욕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이 유대의 역사적 기록 그리고 이 기억을 예레미야 52장에서 다시 꺼내고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예레미야 39장과 함께 열한기하 24장 25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문맥과 어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그대로 베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마치 도서관에서 어떠한 자료를 가져다 쓰듯이 열한기하와 예레미야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열한기하의 저자가 예레미야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 지난 시간 51장까지 열방의 심판 예언을 계속해서 길게 이어오다가 갑자기 이 마지막 장에 툭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를 던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인 것 같고요 단층의 어떤 결이 어긋나 있는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52장을 학자들은 이 전체 예레미야 책의 부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록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책 부록을 보면요 그 책 내용의 되게 중요한 사건이나 개념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담겨있기도 하고요 또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의 평가, 저자의 어떤 해설 이런 것들을 혹은 역자의 해설을 실어놓기도 합니다 영화나 미디어, 영상에서도 부록이 있죠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극 중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에필로그에 담음으로써 아, 그때 그런 일이 그래서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극의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끝에 어떤 이런 어떤 부록을 남겨놓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이 예레미야서의 부록이라고? 이게 어떻게 부록이 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부록이라고 하기에는 이 예레미야의, 아니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한 번도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아, 다뤄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뤘던 이야기이고 또 예레미야서를 핵심적으로 요약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멸망 사건은 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사건 가장 큰 상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다시 끝에서 헤집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에필로그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독특한 구성이죠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에필로그로 툭 던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애가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슬픔의 노래로 즉각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52장 멸망 사건을 다시 다루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극히 문학적 장치 또 편집자적인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앙적인 이유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어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성읍에 굶주리는 백성이 가득한데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 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아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 지라 모두가 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을 지키는 군대도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도망하고 있어요 왕을 버리고 제각각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왕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따라잡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 부록 유다의 치욕적인 역사와 상처를 덤덤이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글을 보면 바벨론을 향한 복수심 원망 이런 거 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할 일을 당했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기술하는 그 관점이 이렇습니다 오합지절과 같은 유다의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처럼 느껴집니까? 그 고통의 기억 앞에 그 참혹했던 역사 앞에 직면하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부록을 백성들에게 툭 던지시면서 그때 그 일을 덮지 말고 똑똑하게 기억해라 왜 그러한 치욕적인 일이 발생했는가 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듯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요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요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미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너희는 심판받은 백성이었다 이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 앞에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실패한 과거에 고통스럽지만 다시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덮으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를 헤집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는 지우는 것이라고 상처는 덮어두는 거라고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고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에 가둬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과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에 빠졌던 일까지도 우리는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문득문득 떠오를 때면 막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그 기억을 떨쳐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그 부끄러운 모습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실패의 기억을 다시 헤집으십니다 붕대로 감춰놓았던 그 상처 부위를 붕대를 벗기고서 다시 들치시는 겁니다 왜요? 왜 그 부끄러운 기억 앞에 우리를 자꾸 세우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만 다시 그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겸비한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한 과거와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 아닐까요? 실패의 기억에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심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 52장은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다루고 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록입니다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해서 주님의 뜻대로 됐더니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빚으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록은 심판과 동시에 그 심판을 당한 백성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다가 맞이하게 될 놀라운 구원 역사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망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 52장은 마치 캄캄한 새벽과 같은 본문입니다 캄캄한 새벽이 지나면 동이 튭니다 캄캄함이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듯이 동이 트는 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듯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고 또 영광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그 주제가 오늘 이 52장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52장 이 에필로그 속에는 멸망만이 아니라 구원의 회복 그 소망도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열린 결말이죠 사랑하는 소망교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이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이 책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또 우리에게 당면했던 그 실패의 기억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패의 기억, 죄의 기억은 상처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게 되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복을 우리는 꿈꿔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끝장, 이 부록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상처의 기억 앞에 역사적 실패의 기억 앞에 직면하게 하셨던 그리고 희망을 함께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현실에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구원과 영화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뜻을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며 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느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너른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